시작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디즈볼 링크즈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는 왜 켜느냐 저번에 이벤트가 이제 바뀔 때가 됐죠 공지사항이 추가됐고요 기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야죠 댓글은 거의 안달렸습니다 달리긴 많이 달렸는데 이번 이벤트에 대한 댓글은 많이 안달렸네요 이게 뭐야 지난 200번 했어? 언제? 어찌됐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번 걸 보자면 우선 아이고 허리야 갑자기 일어났더니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교환만 해뒀습니다 이걸로 해뒀고요 나사모는 안 모을 예정이에요 오늘 5시에 끝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 5시에 끝나니까 이게 영상이 오늘 올라갈 겁니다 오늘 저녁쯤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끝날 때쯤이죠 자 이 교환 자체는 오늘 5시에 안 끝나고 일주일 동안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면 되니까 퍼즐조가 여유롭게 시간 두고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와서는 가장 좋은 건 역시 지나 할 만큼 이거 모으는 거 지나 할 만큼 안 모이면은 보석 모으는 게 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려가죠 프레시오본 저도 프레시오본만 이것까지만 7개 하고 두 개 남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거 바꾸던가 할 예정이죠 자 나가보죠 아 이번에 제가 알라 그래도 나사문을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도 없기 때문에 멀리 뒤로 돌려봤어요 멀리 돌리면은 나사문 플러스4 같은 거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 걸 만나거든요 그 사람 걸 돌려봤는데 우선 음 음 쓰읍 그랭크가먼은 자연계 기술로 씁니다 자연계 기술로 단일 기술 97.8% 확률에 데미지 500 그리고 전체 능력치가 비슷비슷해요 한번 볼까 얜데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야겠다 얜데 얜데 2800에 3000 3000 2600 2700 하위 칩을 몇 개 받아놨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력이 많아요 체력이 많고 좀 탱커 형식의 음 쓸모없는 디지몬이죠 아 쓸모없는 거였고 약하 약하고 아 재료로 괜찮은 디지몬이다 라는 거 역시 재료용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어디 보자 우리 프린스 왕자님을 두 분 모셔놨는데 어딨어 두 분 모셔놨는데 이제 재료로 쓸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무속성 데미지인데 굉장히 무속성이 좋아요 가장 첫날에 나왔던 이벤트에서는 무속성에도 데미지가 반감되는 궁체가 많이 있었는데 첫날 이후에 이벤트에선 전부 다 무속성 데미지는 일반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있는 지금 있는 프레시오몬이라던가 나사몬 그리고 그랜쿠가몬도 전부 다 무속성으로 들어가고요 무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일반으로 데미지로 들어가고요 자 나사몬 나사몬이 무속성입니다 데미지가 생각을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막혔더니 내가 정리가 안 됐네 자 디지몬 게임입니다 나사몬이 무속성 데미지를 넣었는데 나사몬을 봐야죠 얘 프레시오몬은 뭐 볼 거 있나요? 그냥 물이죠 얘는 딱 봐도 물이니까 물 속에 생길 잖아 입으로 라플라스 닮았죠? 얜 누가 봐도 물이니까 물 단일이거나 강이거나 어찌됐건 물일테니까 무속성인 우리 나사몬을 봐야죠 얘는 많이 만나서 능력치를 좀 받았습니다 얜 받았 플러스 볼을 만나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능력치를 얘기를 하자면은 쟤는 물리계통 가장 중요한 고유기 고유기는 키우기 그런 식이죠 전투도 하고요 재료 모아서 진화시키는 그런거 온라인 이라기보다는 모바일게임 멀티 가능한 게임이죠 쟤기 뭐냐 문 얘기했더라? 나사몬은 어 물리계통 무속성 데미지를 넣고 전체 스펙은 이게 오메가몬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 특수공격력은 낮아요 특수공격력 필요가 없죠 애초에 물리기술만 쓰고 마법공격력이 없으니까 계승기도 물리계통으로 넣어주면 되구요 전체 능력치는 오메가몬보다 10% 낮을겁니다 하지만 고유기가 오메가몬보다 훨씬 좋은 무속성 데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무속성을 높게 평가해요 오메가몬 같은 경우에는 무속성 데미지도 넣고 마법으로 불도 넣고 그러는데 어차피 한가지밖에 못쓰고 맞는거에 따라서 쌍두형이라 둘다 높지만 저 쌍두형 자체를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하나라도 특화되어 있는걸 좋아하고요 가능하면 물리계통이 특화되어 있는걸 좋아합니다 자 고유기술도 물린게 좋고 나사몬이 지금 나온 가능가능 세마리중에서는 여기 여기 세마리중에서는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플래시움은 멀티지 본적이 없어서 저도 각성 안된건 지금 만들 수 있는 조각이 있는데 이 시 이 플러스4까지는 아직 못봤기 때문에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나사몬이 이번 이벤트중에서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까지는 세나피몬이 가장 잘 통합니다 비스톡성이 잘 먹히더라구요 다음 이벤트에 나오는건 자 여기 보시면은 터쳐 하얀성창 뭔소리인가 했어요? 하얀성창이라고 되어있어서 자 디지몬 링크체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벤트 하얀성창 개최 예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일부터 3일 그러니까 13일 이번 이벤트는 6일 했죠 6일밖에 안했는데 다음 이벤트는 13일 굉장히 길게 하는데 다음 이벤트는 13일간 진행이 되구요 초급에서 초월급 지금까지와는 전부 똑같죠 4단계 스테이지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있는 캐스트입니다 등장하는 디지몬을 쓰러뜨리면 클리어 실정확렬으로 성창의 데이터 파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창의 데이터 파표는 교환서에서 데이터 조각과 비롯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가장 중요한건 일단은 듀쿠몬 데이터 조각이라는거고 듀쿠몬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거죠 기존에 듀쿠몬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었잖아요 만든다기보다는 얻는 방법 초보자 패키지 구매를 하면 플러스 원이 된 듀쿠몬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때 고르는게 멋있어서 고르는 것도 있지만 강해서 고르는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써본적이 없어서 듀쿠몬 좋다고 생각 안해요 에 비속성 단일 기술 쓰는 이게 뭐였더라? 강망개죠 강망개 디지몬인데 강망개 워낙 좋은것도 많고 그때 초보자 세트로 보내주는 디지몬들이 좋은게 굉장히 많아서 듀쿠몬은 능력치도 읽어보니까 아 능력치도 일단 공방 쌍두형이더라구요 난 당연히 물리계통일줄 알았는데 공격력이랑 스페지 공격력이 둘다 높은 쌍두형이던데 능력 자체는 괜찮았어요 침 안방은 사람도 만났는데 플러스 원인가 안되어있는건 만났는데 준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편이었고 되게 멋있는 디지몬이고 그녀석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진화가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 게임에서 한번 더 진화할 수 있게 자 어딨어 얘죠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음 이벤트 길고 그때 들어가봐야 알겠네요 자 이번에 할거는 설명은 다 끝났고 재능개발 한번 해보죠 재능개발 저번에 아 자 허설을 했는데 이번에 재능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자 뭘로 해야되나 재능개발 때 베이스 디지몬이 터지거나 보지 않을테니까 들어가서 해보죠 나중에 알파몬으로 만들 우리 그랭크 강몬을 박아주겠습니다 자 얘에다가 파트너 디지몬으로 메달이 보유되어있는 디지몬이 추가되죠 둘다 별로 없는데 이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섯개짜리가 있네요 이거는 디펜스 3 쓰읍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1이고 얘는 3이잖아요 높은게 좋은건지 낮은게 좋은건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있어 쯧 개요 음 쓰읍 아 링크즈 디지몬에서 메달이 있을텐데 재능 이거 여기네 금메달과 은메달 두종류가 있으며 1에서 다음 높은 숫자까지 붙으며 브로스 스테이더스 놀라갑니다 행운 이 정도를 제외한 각 스테이더스가 한개씩 여섯개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금메달은 최대 2개 은메달은 최대 2개 여섯개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그니까 하나의 디지몬에 은메달을 여섯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거네요 근데 이게 은 금 두개 은 여섯개인지는 모르겠고 아 금은 전체로 두개만 되고 은 여섯개가 된다고 확률에 따라 스테이더스 상승폭이 오릅니다 재능메달은 상한성이 있습니다 은메달 계승메달 혹은 아무것도 계승되지 않음 금메달을 했을 경우 은메달 그니까 금메달을 했을 경우 무조건 계승은 되고 은메달이 되는 경우가 있나보네 계승되지 않는 경우가 되었을 경우 은메달이 된다고 그래요 상한성을 초과할 경우 금메달을 재능 부여하여 스테이더스 중에 무제기로 스테이더스 최대치까지 상승하며 아 이게 뭔소리죠? 재능개발식 금... 재능메달을 아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자 아 죄송합니다 메달수가 상한성을 초과할 경우 금재능메달을 부여할 수 있는 스테이더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스테이더스가 최대치까지 선택되지 않는 스테이더스 은메달 부여됩니다 그니까 금메달을 여러분이 한 세 개를 한다 그럼 세 개가 다 되지 않고 하나가 은메달이 되는 대신 다른 스테이더스가 은메달 최대치까지 부여된다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 금메달 상한성향으로 도난한 새로운 금메달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 금메달이 되어있는 거에다가 더 좋은 금메달을 부여할 순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저는 그랜쿠가몬에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금메달 빵빵하게 해놓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되면 다시 해도 되고 베이스에다가 우리 세라피몬 넣어주죠 세라피몬 에이스 세라피몬에다가 파트너 디지몬으로는 3단계인 파피몬을 넣겠습니다 세라피몬이 평타를 치니까 이걸 넣어야 되나 얜 좀 아껴줄게요 나중에 뭐 얘 자체를 진화시킬 일은 없겠구나 칩이 5개니까 음 얘로 한번 해볼까 올라가는 거 푹 보니까 얘가 낫겠네 방어력을 좀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세라피몬 같은 게 특방이 높으니까 높은 거 올려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런 걸 지금 선택할 수 있을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이걸로 올려주죠 여기 10%가 뜨는데 여기까지는 저 눌러봤는데 이 다음을 안 눌렀거든요 10%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능력치가 10% 올라간다는 건지 10% 확률로 올라간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똑같이 10% 거든요 10% 10% 10% 내외로 상승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10%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로 올라가는 거면 정말 메달이 많이 필요하네요 청약층이 굉장히 낮아서 한번 해보죠 재능개발 실행합니다 재능개발을 하면 파트너 디지몰이 사라집니다 파트너만 사라지라고 나와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네 이거를 지금 아 돌이 똑같은 것 봐 어! 어! 좋아요 어 재능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능개발할 디지몰 선택을 한 다음에 베이스 디지몰 선택을 하고 파트너 디지몰 선택하면은 재능개발이 가능한데요 자 하나 있네요 한번 해보죠 자 10% 10% 되는데 이게 10%로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어! 50원 더 먹네 왜 더 먹는지 모르겠지만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브이몰을 집어넣어서 재능개발을 재능개발을 어! 이렇게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됐네요 재능개발에 대해서 얼마 올랐는지는 표시가 안되네요 아 그러하구요 아 10% 올라갔겠죠 뭐 한번 볼까 어 5200까지 올라갔네 200 올라갔네 200 예 제가 이게 5000이었거든요 200 올라갔네요 세라피모는 사실 칩 5개밖에 안되고 얘는 깊게 안봅니다 강반계가 다른게도 들어오면은 오메가 아 뭐냐 알파모이나 그런거 들어오면은 그때 쓰고 아 아 흠 아 원래는 얘를 예 예 얘를 오메가몬 플러스 4로 만들라 그랬는데 오메가몬 만나보니까 너무 약해서 아 능력치는 좋은데 고유기가 약한건지 너무 좀 이런것을 못하더라구요 알포스 브이드라몬은 그렇게 센데 알포스 드라몬 플러스 3가 오메가몬 플러스 4 센거 같애 아 로얄라이치 만나보면은 그 로드나이트몬인가 핑크색있지 핑크색 있잖아요 어 어때요 어디서 어디서 뭐있어 뭐있어 자 얘랑 얘도 쎄고 얘도 되게 세더라구요 얘 쎄고 알파몬몬도 쎄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메가몬이 약하더라구요 오메가몬 있나 여기 오메가몬 어딨죠 아까 저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 목록에 그 베논몬 그 베논뮤티스몬이 없더라구요 베논뮤티스몬이 없죠 여기에 아 얘 쎕니다 강역기 넣었는데 데미지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광역으로 디버프가 있어요 AP 감소 디버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더라구요 뭐 쓸만하더라구요 상태이상으로 데미지 못 떨어뜨려도 못 때리게 해도 얘가 AP는 지속적으로 차기 때문에 터마다 스킬 위주인 디지몬은 평사를 못 때려도 스킬로 그냥 데미지 막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한 턴 쳐도 얘는 AP 자체를 낮춰주니까 이용하게 세일 것 같아요 낮은가봐 아는거지만 얘도 질 세는데 쓰읍 근데 우리 없네 오메가몬이랑 아 오메가몬 여깄네 그럼 베논뮤티스몬은 어디있는거야 나 여기서 못 봤거든요 궁극체 맞을텐데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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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긴 한건가 뭐 걔는 뭐 크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내가 뭔얘기하다 말았더라 아 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이벤트 참여했는데 그건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퍼즐조합 같은것도 많이 들어가고 칩이 없거나 플러스4 백신이나 백신이란다 플러스4 빛속성 고유기나 어둠속속성 고유기가 없으면 무속성 세개 속성이 없으면은 많이 좀 방이 막 깨지고 그랬을텐데 흫 그런 고생하는거에 비해서 퍼즐조합은 하나? 두개? 걔가 나사몬이 나왔으면은 최대 바이준는거 다섯개 줬을텐데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칩박혀짖는거 보면은 되게 좀 뭐 모으기 어렵고 차면은 전 재료용도 21개 모으는것도 되게 어려울거 같아요 제가 18개 모았는데 물론 멀티를 이렇게 돌면은 자주 도는 사람들은 모으겠지만 전 나사몬이나 저기 뭐냐 그렝쿠가몬 플래시오몬 스펙 볼라고 가끔 돌렸던거고 이번 거는 되게 좀 모으기 어렵게 됐었구요 지금까지 진화의 탑이 가장 많이 모으기 쉬웠었죠 다음 이벤트도 다음 이벤트는 여기 뭐가 들어가나 그러죠? 성창의 데이터 단편 데이터 단편 이번 것도 데이터 단편이었죠 친비의 데이터 그리고 뭐 신용의 데이터인가 환생의 데이터 환용의 데이터인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올거 같은데 교환권에서 이번에는 지금 당장 나온다는거 저번 이벤트 때는 그랜쿠가몬 등등의 디지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떴고 나사몬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성창이라고 나오니까 드랍률이 어떻게 될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하나만 나오고 일곱기까지는 저렴하게 다음부터 좀 비싸게 분리패치 뭐 이런식으로 나올거 같아요 다음 이벤트에 뭐가 추가될지는 모르겠네요 디지스톤이라던가 클래스트 링크포인트 있을텐데 링크포인트 용도가 메달이라던가 리더스킬 있는거를 계속 돌려서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캡쳐를 해서 까면은 이런 애들 나오죠 이런식으로 계속 캡쳐를 해서 좋은거 나오는 녀석들을 뽑아서 성장을 시켜서 하는거 같은데 메달이 잘 안나오네요 메달 메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찾아볼까 목록에서 지금도 아니 지금 아직 아직 그래도 초창기잖아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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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플러스4에다가 상성 안맞으면 안껴주고 이러는거 보니까 나중 가면은 표시전환 해가지고 파티 만나면 전환을 하잖아요 전환을 막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되는거야 어떻게 들어가야되는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뭐야 이렇게 아아 귀찮네 이거 아아이 자 뭐야 어딨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 번거롭네 자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식으로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안뜨고 이렇게 뜨잖아요 어제때까지 뜨는데 이런식으로 막 돌려서 메달 확인하고 칩 확인하고 하면서 나중에 후방 가면은 뭐 계승기 확인하고 이것저것 확인해서 쓰읍 막 되게 좀 걸러서 막 들어가 흐를거에요 에이 멀티별 돌려보니까 칩 확인하고 하면서 뭐 내가 이렇게 끝에 있으면은 중간에 뭐 각성이 났다거나 칩이 없는 사람 있으면은 가운데 미안해 미안해 막 방장이 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쫓아야던데 앞으로 아 되게 좀 약간 아아 아 그렇더라 그렇더라구요 싱글 돌려야겠어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있을텐데 멀티할때 뭐 좀 낮은거 하거나 그러면 안고릴테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막 고르고 이러니까 거기 거기 맞춰서 이벤트 참여하고 그래야겠죠 야 너무 봤는데 막 쫓아내더라구요 디지몬 게임인데 아 디지몬이 이 추억 생각나서 하는 이런 게임인데 자기들끼 쫓아내면 그러더라구요 난 아직 난 아직 세라피몬에 칫박아나서 먹히는 단계인데 나중 가면은 또 막 쫓겨나겠어 콜로쌤 언제 나오는건데 다다음주부터 아 다음 이벤트부터 막 쫓겨나지 않을까 아 근데 콜로쌤 언제 나오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이거 언제 나와요? 아 아니 저거 안나와 나와서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 이해가 안되네 이벤트가 지금 몇개가 지나갔는데 적당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지몬 중간 점검이라고 했는데 중간 점검으로 킬라그러니까 딱히 할건 없네요 다음 이벤트부터는 중간 점검 안하고 막 13일짜리니까 중간에 한번 올릴거 같긴 한데 가능하면 다음부터 중간 점검 안하고 다음 나오는 이벤트 같은것도 다음에 나오는거 그냥 확인해서 영상 올리구요 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딱히 할게 없네요 자 댓글도 요즘은 뜸에서 음 딱히 할게 없으니까 아 좀 확인을 해볼까? 댓글에서 뭐가 있었지? 항전 좀 가리고 커뮤니티 들어가서 디지몬 관련이 디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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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자 디지몬 아휴 아 친추 친추랑 우종돋볶이 이거는 링크 주고 내성작 설명 뭐 사이브 슬루스 뭐 이렇게 30층이 나오는데 음 링크즈 큰 황제드라먼 뭐 지수체 뭐 괜찮나 캡쳐하나 해서 뭐가 나왔다 이런건데 스읍 어 친구 추가 해달라는게 있는데 에 에 다 찼습니다 에 아 다 찼어요 100개 다 찼으니까 에 에 친구 다 찼으니까 더 못 봤구요 어 디지몬 링크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때 돌아오도록 하죠 위만 뿅